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쌀쌀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을이 실감나는 시점입니다. 비록 이곳 날씨는 전통적인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주말의 훅볼 경기를 보면서 그곳 관중들의 복장과 털모자 쓴 모습은 간접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나치는 길 주위의 많은 나무들인 한여름의 짙은 색깔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나무들은 우리들보다 한층도 예민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사점거리 안에 들어온 연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달 스케줄을 미리 정해야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땡스기빙 전으로 언제 문을 닫고 쉴지 종업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연말이 곧 다가올 전망입니다. 오늘의 태픽은 리모트 jobs, 대학 학점, 일한 여성의 권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리고 젊은이들 인생 추세입니다. 이제는 상당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리모트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고요.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원격 직업 숫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의 4%에서 이것은 2022년 12%로 이번 팬데믹이 이런 변화에 박차를 간 것이죠. 그런데 많은 직장들이 대면으로 복귀가 늘어나면서 특히 교육이라든지 여행, 농업, 스포츠, 여가 직업 등 원격 직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상당수가 앞으로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숫자는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는 테크놀로지, 리걸, 엔지니어링, 과학 분야, 또 헬스케어, 재정 서비스 같은 직업들이 좋은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격 직업을 제공하는 탑텐 리스트 중에 이렇게 보면 보험회사 앤템이 최고로 올해 6만개가 넘는 원격 직업의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재정관리, 헬스케어, 그리고 메타 같은 거의 3만개 직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격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측도 그렇지만 직업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60%가 리모트 기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흑인이나 아시안 라틴어들처럼 소수민족들의 선호도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코비드의 우려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코비드 이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요새 그 이유는 높은 게솔린 가격 등으로 출퇴근을 줄이는데 최고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는 현재 받는 임금이 15%까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가능하다면 원격을 선호합니다. 이런 것은 젊은 층에서 늘 임금 희상이 더 크면서요. 돈이 줄어들어도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은 한층 더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한다는 이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팬데믹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직업들 중에 55%는 원격과 출근이 겸해지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22%는 풀리 리모트로만 가능한 직업이 있을 것이고 이 숫자는 사실 팬데믹 이전의 3배 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직장에 꼭 출근해야 하는 직업은 전체에서 23% 정도일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2019년 60%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팬데믹으로 가속도가 붙은 원격 리모트 직업은 이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잡았습니다. 이것은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에게 장점을 제공하고요. 종업원들에게는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절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더 다양하고 능력 있고 또 백그라운드의 여러가지 일꾼들을 얻을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나 렌트로 나가는 오버헤드를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종업원들의 생산력도 증가되고요. 이를 나오지 않는 결석의 숫자도 크게 감소하면서 비즈니스, 이코노미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리잡는 리모트 직업이 더 활발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이제 서서히 두각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도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텅 빈 도심지로 시정부의 예산이나 정책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유지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시내의 중심지에 서 있는 많은 빌딩들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들이 주거용으로 변해야 하는 옵션이 자리잡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리모트로 원격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본인 건강을 우려하는 차원에 당연히 제일 높았죠. 특히 지난번에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더 크게 자극을 했고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출퇴근에 경비 절감이 가장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 이유를 댄 사람은 무려 66%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직업을 제공하는 것은 직업 종류에 따라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중에 클라우드 기술이나 비디오 컨퍼런싱 등이 발달되면서 이런 것을 몇 배 더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아직도 원격 직업을 제공하는 비율은 산업계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제공하는 분야는 최고는 뭐니뭐니 해도 테크놀로지 분야입니다. 또 거기다 교육 분야도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분야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승객 웅반을 한다든가 물건을 나르는 분야는 절대 원격이 불가능하죠. 또 식당 등 절대적으로 사람이 가야만 하는 가능한 분야는 원격 직업이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중에 교육 분야는 참 인테레스팅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수업으로 지탱을 해왔죠. 그런데 그 이후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듯이 원격 수업의 한계와 학생들의 아카데믹 질적인 하락은 역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인기를 얻었던 원격 워크아웃도 이제는 열기가 쉽고요. 운동하는 것만은 사람들은 이제는 쥐에 가서 직접 가서 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거기다 부동산 오픈하우스라든지 음악 컨설트 등도 이제는 원격에서는 멀어진 분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으로 원격 직업이 최고조로 확장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단연코 거의 85%의 테크놀로지 분야 직업은 원격으로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보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중에 오직 30%만이 리모트 포지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분야는 원격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원격 직업이 늘어날지 여부에는 유니언 등 다양한 단체들의 입장에서 찬반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도 작년에 원격으로 프랙티스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하면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도 원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는 과정에 젊은 변호사들을 포섭한 과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법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 층들 원격으로 포지션을 제공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야는 엔지니어링 분야와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직업들이 변해간다면 앞으로 노동시장에 강하는 여파도 상당할 것입니다. 원격 직업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직업을 찾고 잡는 데 가장 큰 요소는 집에서 얼마나 먼지 거리였습니다. 출퇴근에 들어가는 트랜스포테이션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제적인 지출은 최고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45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와야 하는 사람들 고용을 주저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 원격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분야에 따라 차이는 이지만 원격, 리모트 잡은 굳게 뿌리가 내린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각 대학에서 3이나 4학점짜리 클래스나 학점 따는데 절대 공짜가 없죠.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엔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교수님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분은 현재 의과대학 부총장이고요. 의사인 사람의 견해에서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Organic Chemistry 유기화 교수인 메일린 존스 주니어 교수가 해임되었죠. 그러면서 이 일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이유는 너무나 이 과목을 어렵게 가르쳐서 학생들 불만이 가장 컸던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성적에 신경을 쓰면서 이런 불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본인의 경험을 뒤돌아볼 때 결코 여기서 받는 학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단한 노력과 축으로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1994년 본인이 19살 대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캐나다 온타리어의 웨스턴 유니버시티의 3학년 재학 시절이었습니다. 영문학 클래스를 한 학기 택했습니다. 가르쳤던 교수님은 Donald S. Hare 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의 첫인상은 대머리였던 것이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요. 강의 시간에 늘 3피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이곳 대학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매번 출석을 체크했고 모든 학생들을 부를 때 Miss나 Mr를 꼭 사용했습니다. 사실 요새 대학에서 이런 모습은 흔히 보는 많은 교수님들의 모습은 아니죠.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맸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 내 맥주집에 같이 가는 경우도 종종 비교하는데 이것에 보면 이해열 교수님은 이런 면에서 아주 달랐습니다. 이렇게 학기가 몇 주가 지나고 첫 번째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을 보고 난 후에도 별 걱정 없이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점수가 67점으로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평생 이런 점수는 받아본 적이 없는 본인에게 충격이었고 쇼크였습니다. 그때 이분은 학교 스칼러쉽을 받고 들어간 상황으로 80점 아래로 어떤 과목이라도 받으면 미래가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 점수도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형편없었습니다. 화가 치솟아 올랐고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대머리 교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GPA는 어쩌라고 일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고 좀 진정을 찾은 뒤 교수님이 적은 이거 저거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생각은 나의 장문의 문제와 실수를 이해했고요. 그 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본인의 얄팍한 생각에 문제점이 수긍이 간 것이었습니다. 평생 최고 점수만 받고 이런 것에 익숙해 있던 본인에겐 인생의 처음으로 교수님은 결코 성적은 절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에게 본인의 장문의 실수를 많이 한 것을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았고요. 유머감이 뛰어났고 생각보다 따뜻하고 놀랍게도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 열심히 한다면 이 코스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고 대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학기 동안 열심히 영어를 읽고 장문을 쓰고 학기 내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읽으면 읽을수록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학기를 마치고 받은 학점은 그 1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았던 학점은 최소한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절대적으로 번 것, earn 한 것임을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직도 자랑스러운 느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 의과대학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과연 무엇이 좋고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가에 대해 늘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유기화학 과목도 아니요 다양한 본인이 겪어온 과정이 좋은 의사를 만든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의과대학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힘들고 혹독하고 아주 까다로운 인정과정, accreditation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의 의존도가 높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물어보는 exit survey에 많은 무게를 둡니다. 설문조사 여러가지 질문 중 그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medical education에 질적인 차원의 마음이 드는지 satisfy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물어봅니다. 과연 이런 질문이 교육 자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인지를 두고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라테를 마시고 만족한지 물어보는 편이 나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본인은 의과대학 부총장으로서 본인의 의문은 내 학생들을 매번 만족하게 유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만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거나 학생을 훌륭한 의사로 만드는 과정에 내가 내 인물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종종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인기 없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satisfaction은 소비자 차원에 겪는 경험에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교육을 측정하는데 이런 satisfaction을 사용한다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을 바뀌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지난 수십 년 교육계 몸을 담고 있으면서 교육자들의 많은 변화를 보아왔고요.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환경의 진정한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교육의 최고 목적이 아니고 의사로 만들면서 동시에 이들을 늘 만족하게 satisfy 시키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목에 웨스턴 유니버시디를 떠나고 오래된 후 헤어 교수님이 영예 교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본인도 길게 축하글을 보냈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세워놓은 높은 목표는 처음에 학생들에게 불만이 많을지 몰라도 이것은 결국 학생들 자신에게 자존심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학생일 당시 헤어 교수님 클래스에서 받은 나쁜 성적으로 오늘날 의사가 될 수 없었다면 지금 의견이 다를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수님에게 배움이 오늘날 더 좋은 의사가 되게 만든 것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절대 satisfy 해서가 결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토요일 이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에 국영TV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뉴스 블러튼 가운데 갑자기 해킹이 일어난 것이죠. 이란에 아야톨라에 항의하는 그런 해킹이었는데 바로 그 스크린에는 마스크를 쓴 얼굴이 스크린을 꽉 채웠고요. 이어지는 이미지에는 아야톨라, 알리, 카멘의 얼굴 주위로 활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아달랏 알리라고 알리의 자스티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지난달 마샤 아미니의 사망 이후 여기 이어지는 시위 도중 추가로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마샤 아미니는 체포가 되고 3일 후인 지난 9월 16일 테란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사망은 이란 전체와 전세계 이란 사람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져나갔죠. 그녀가 체포됐던 애초 이유는 이란에서 여성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지난 토요일 저녁 9시에 TV 블러튼이 나가던 도중에 방송은 중단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아야톨라 이마에 표적, 타겟이 붙은 모습이었고요. 마샤와 최근 시위 도중에 사망한 추가의 3명의 여성 얼굴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있는 내용은 우리와 함께 조인해서 모두 한꺼번에 일어서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불과 몇 초간이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정부를 향한 반항은 거의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야톨라가 이끄는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마샤 아미니 사망 이후 이런 움직임과 반감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또 같은 날 그날 토요일 소셜미디어에 오른 비디오를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보여줬는데 테헤란 대학의 몇몇 여학생들이 대학을 방문 중인 이브라함 라이시 대통령에게 꺼지라는 Get Lost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같은 날 토요일 그 몇 시간 전에는 싸난다하지라는 곳에서 두 명이 살해되었는데 이 중에 한 남성은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본인 자동차 혼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소리를 내다가 총격에 사망했고요. 또 다른 온라인 비디오에는 이미 무의식이었던 여성 목에 총격이 가해진 것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들 사망자들을 두고 정부 보건국이 제출한 공식 사유에서는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고 뇌산소 부적 현상으로 그 몸의 장기들이 셧다운된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위대를 리드하는 그룹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9월 17일 이후 시위를 하다 이 도중에 사망한 숫자가 150명 이상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 안에서 여러 도시 안에서는 시위를 지지하는 의도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굳게 닫고 영업을 중단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 제일 큰 테헤란의 바사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찰 키오스크에는 누군가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위대가 바사까지 도달하는 데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야톨라의 큰 지지를 받던 곳이 바로 테헤란 바사 상인들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이것도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처음 사망한 마샤 아메네이는 이어서 이번에 시위대 안에서 사망한 16살의 티네이저 니카의 어머니는 딸의 몸에 상처투성이는 정부가 제공한 사인과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한 마샤 아메네이 가족은 도덕 경찰이라고 부르는 모랄리티 폴리스에 두들겨 맞아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절대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았다고 이것을 부인합니다. 뉴스에는 처음 사망한 마샤의 케이스가 더 두각되었지만 그 이후 시위에다 사망한 경우도 많은 이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니카는 지난 9월 20일 테헤란에서 실종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면 친구에게 경찰에 쫓긴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다 니카가 사망하고 이어지는 정부의 압력은 더 많은 분노를 자아냅니다. 니카의 이모는 말합니다. 그녀는 지난 수요일 TV에 추난했는데 조카가 빌딩에서 밀쳐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정부 압력으로 이렇게 진술하도록 억지로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그녀를 포함해서 삼촌 등 다른 모든 친척들을 접촉해서 니카의 어머니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말했고요. 결국 그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니카의 삼촌도 TV에 나와서 현 시위에 반대하는 내용의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뒤에 따른 다른 사람들이 속삭이면서 어떤 말을 할지 압박하는 욕설 내용이 같이 들리기까지였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제공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니카가 빌딩에 잘못 들어갔고 8명의 건설 인부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공식 부검 결과도 내놓으면서 여러 개 장기가 손상되었고 여러 곳의 골절상 빌딩에서 누가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팔다리는 모두 골절됐고 빌딩에서 추락사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니카의 어머니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시체를 보고 내 딸 몸은 내가 잘 안다고 말을 하면서요. 머리 뒤에는 무언가에 두들겨 맞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골 가운데가 푹 들어간 것이 역력해고 이것이 딸을 죽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 부검 결과에 나타난 것도 딱딱한 물건에 맞아 여러 군데 보상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딸이 사망하고 그 시신을 10일이나 지난 후 볼 수 있었다고 어머니는 말하면서 그리고 시체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정부가 시체를 비밀리에 모르는 곳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이란의 여성의 권리가 처참하게 질밟힌 가운데 정부에 대응하는 비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 결국 국영TV도 해킹까지 당한 것입니다. 본인의 재정관리를 해주는 전문가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요새는 온라인에서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새같이 주식시장이 변동이 크고 정신을 없을 때 본인의 자산관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봅니다. 특별히 본인이 투자나 이런 계통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도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10여 년 안팎으로 생겨난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들인데요. 자동화된 투자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매기는 피의가 낮으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컴퓨터 엘고리듬과 풍부한 데이터로 로보 어드바이저는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카운트를 셋업해 놓으면 이것에 따르는 방법이죠. 어카운트를 열고 로그인을 정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본인의 투자 목표, 고울이 무엇인지도 밝히고요. 또 어느 정도 위험도를 따를지를 정하고 은행 정보와 연결시키면 어느 정도 셋업은 끝납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본인에게 돈을 어느 쪽으로 나누어 놓을지 이것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Modern Portfolio Theory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S&P 500 등을 따르고 다양화, 디버시피케이션을 추구하면서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체크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자동차 오토파일럿을 걸어 놓은 것과 비슷한데요. 특별히 지금 당장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Financial Advisor와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다른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커스터머를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관리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비해서 전통적인 어드바이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클라이언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전문가, 사람이죠. 특별히 그 자리에서 투자나 에스테 플래닝 같은 다양한 재정 연관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필요에 따라서 몇 번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릴레이션쉽을 유지하면서 연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들의 오피스로 가서 미팅을 갖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로컬이 아닌 경우도 있으면서 이럴 때는 전화나 버추얼 미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드바이저나 로보 어드바이저나 관리하는 총 자산의 퍼센티지로 커미션을 매기죠. 그러나 두 가지 퍼센티지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경우 보통 1년에 자산의 0.25에서 0.5%인데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보통 1년에 1% 정도 차지합니다.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서 본인에게 제일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하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 중 웰스 프론트 같은 경우를 보면 본인 어카운트 밸런스의 0.2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비용은 1년에 25달러인 셈이죠. 그런가 하면 1년에 플랫하게 액수를 정해놓고 차지하거나 시간당 정해놓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미니몸 액수를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니몸이 25만 달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들을 위한 플랫폼인 엘레베스트라는 곳은 미니몸이 단 1달러에서 24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로보 어드바이저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웰스 프론트나 베더멘트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를 고려하는데 본인의 재정적 목표가 무엇인지 몇 가지 본인에게 직접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요. 위험도를 얼마 정도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리스크 털러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 번 결정해놓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의 위험도 털러런스나 목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씩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로보 어드바이저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발란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로보 어드바이저는 본인의 재정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커스터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어카운트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긴 합니다. 개인적인 어드바이저도 해주는데 베스트로 선정된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추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재정관리 전문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로보 어드바이저와 달리 본인의 재정적인 모든 그림을 보고 있으면서 가장 적절한 다음 단계 추천과 다음 스텝을 자문해 줍니다. 본인의 모든 재정 상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빚부터 버젯, 소비 형태, 다른 재정적인 책임 등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본인의 투자와 본인이 세워놓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얼마가 걸릴지 이 모든 것을 추천하고 자문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재정 자문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스텝을 나아가는데 재정 상담가는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 본인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가장 적절한 판단과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처럼 자동으로 새로운 밸런스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재정 상담가와는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Adjustment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팅 한 번씩 만나는 미팅 절대 나쁠 것 없습니다. 결국 로봇 어드바이저가 편리함도 제공하고 매번 본인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장점에 커미션도 낮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 전문가와 만나 이런 대화를 갖는 것이 더 마음에 든다면 재정 상담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더 맞을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결혼한 미국인들이 50%에서 45%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결혼하지 않았지만 로맨틱한 관계가 없다고 한 사람은 32에서 37%로 상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 11%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성과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따로 산다는 비율은 7%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연방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결혼해 자녀를 부양하면서 사는 소위 전통적 가정에 가장 큰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도 조인트로 가능하고요. 세금이나 이민법 등 모든 전통적 가정 메이크업에 베네핏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미국 사회적 구성도를 많이 변하게 만든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고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고 경제적인 불균 등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다세대 가정이 늘어나고 싱글 패런트도 증가하고 결혼하지 않고 파트너로 동거하는 숫자도 증가하고 자녀가 아예 없는 결혼 커플들도 늘어나면서 또 맞벌이하는 부부 숫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현재 기혼한 결혼한 부부들에게 장점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도 같이 조인트로 하면서 파일링 피도 줄이고 세금 보고 같이 하면서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따올 수 있게도 해줍니다. 미국 법정인 경제적인 모든 시스템은 결혼한 부부, 중산층 인컴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흔히 부르는 전통적 결혼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핵가족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미국 사회가 부러워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언은 올바른 인생의 모습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얼마 전에 내놓은 것을 보면 실제로 1970년에서 2016년 사이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49에서 66%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5살에서 54살 사이 로맨틱 파트너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 중 같이 동거에 들어간 비율은 4%에서 이제 2019년 9%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한 비율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기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현재 미국이 역대의 기록인 저출산율로 연결됩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도 힘든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출산율은 20%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출산율은 앞으로 더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거기다 결혼을 한다면 미국인들 결혼하는 시기도 한참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결혼하는 중간 연령인 7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지난 1960년대는 남성이 23살, 여성이 20살에 결혼을 하는 나이와 이제는 큰 차이를 보여주죠. 지난 2016년 남성은 30살, 여성은 28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젊은 층의 재정적인 면에 치명적인 여파를 준다고 하는데요. 연봉이 5만 7천 달러 정도 버는 직업을 얻는데 20년 전 세대들에 비해서 평균 10년이 더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연봉이 그 정도 되려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직업을 찾는 것 절대 쉽지 않죠. 여기서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연봉이 5만 7천 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나이와 직업 종류를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업을 잡는 데까지 치뤄야 하는 대가는 20년 전 세대에 비해서 더 늦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는 대학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 등이 더 큰 도움을 주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35세 연령층에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컴이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젊은 층 중 80%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어느 정도 다녔고 AA, Associate Degree를 받은 경우에는 56%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이스쿨만 나온 경우에는 이것이 42% 또 하이스쿨도 나오지 않은 경우 좋은 직업 가진 경우는 불과 26%로 학위 차이가 큽니다. 현재 지난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거지고 있는 현재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모든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자녀를 기르랴 일터로 나가랴 엄마들은 완전히 버나웃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Child Care는 스탭짐 부족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정 60%는 가장 가격대가 낮은 집을 산다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의 심각도는 상상외로 치명적입니다. 이런데 가정이 가져오는 장점도 현재 다 무의미해진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결혼과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변해가는 현 시점에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 세법이나 법적인 시스템이 앞으로는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형태로 살아가는 미국인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혼이 결코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웰빙에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죠. 우리는 모든 결혼이 행복해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결혼한 가정의 경제사정은 자동적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수백만 미국 결혼 가정에 이것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시적이죠. 미국 젊은 층의 사랑하는 모습이 크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결혼 나이가 높아지고 결혼 대신 싱글로 사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모든 것이 미국 내 저출산율로 이어지면서 미래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미국 젊은 층이 살아가기도 더 힘들어지면서 소위 좋은 직업을 잡는데도 20년 전 세대들보다 10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결혼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겠지만 동성결혼, 성차별의 금지 등이 미국 사회의 흐름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인생 추세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N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 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유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정osing called Γιαょ B sy sh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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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